우리 회사는 재룡산업과 OPGW 신형 금구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 13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주욱 ICT 기획처장과 광통신망 구축부 직원, 재룡산업 금위연 전무와 관련 직원이 참석해 가공 HVDC 금구류 개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OPGW 공사와 관련해 HVDC 신형 철탑 도입과 고강도 시설 운용에 필요한 신형 금구류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교류 등의 공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양산은 협약을 통해 신형 OPGW 금구류 개발에 대한 인적·물적 가용자원 공유, 개발된 금구류에 대한 표준화 제안, 공동주간 주체 전시 및 컨퍼런스 참가 등을 함께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금구류 제조사인 재룡산업과의 협약으로 우리 회사의 숙련된 현장 시공기술과 재룡산업의 금구류 전문 제조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우리 회사의 전력개통 핵심 기술인 OPGW 품질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송전철타 환경과 현장 여건에 맞는 금구류를 개발함으로써 금구류 국산화 및 품질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